어? 백승조? 누구 찾아오셨죠요? 뭔가 교환하는데? 뭐지? 그냥 체육복 아니야? 정말 귀찮아. 왜? 그냥 입지. 뭐? 여자 거면 어때? 나 여자 옷 익숙하잖아. 야, 그거 어디서 났어? 일이 안되나? 어? 뭐 하는 거야? 뭐야, 뭐 하는 거야? 뭐 하는 거야, 뭐 이렇게 신난 거야? 뭐 하니? 뭐야, 지금? 뭐 할 짓이야! 야! 뭐야, 뭐야? 뭐 하더라는데? 어? 좀 봐! 이 새끼야! 야! 내 거 안 내놔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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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안 왔어. 죄송합니다. 줄게, 줄게. 대신 조건이 있어. 조건? 뭐야, 조건이. 나 공부 좀 가르쳐줘. 뭐? 이번 모의고사 성적 좀 올려줘. 시험이 일주일밖에 안 남은 건 알고 하는 소리냐? 그러니까 하는 소리지. 올려줘. 나 자습실 좀 들어가게 해주라. 나보고 기적을 일으키라는 거냐? 난 신이 아니야. 알겠어. 공부 좀 더 나아들여서. 예진아! 야! 아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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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하니, 너 생각보다 야같다. 네가 자습필 들어가면 내가 업어주기로 했는데. 공부도 가르쳐주고, 업어도 줘라? 도와주면 그건 당연히 무효지. 내가 그렇게 취사한 줄 알아? 걱정 마. 나 너한테 마음 싹 접었어. 엎이고 싶은 마음 이만큼도 없어. 정말? 정말? 어! 어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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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